으 으 으 으 야 링 맛있어요 애들 아침에 밥을 안 먹고 와 가지고 배가 고파 지금 시간이 10시 13분 플라이 시 11시 5분 건데 좀 일주가 4 아침 데리고 그러고 보냅니다 오늘은 공항에서 인사드립니다 저희 에어포트 에요 에기들 지금 활리데이라 엄맛이 부위 집안 인데 속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세롬어 사람이 엄청 많아 졌어요 완전히 코로나 끝나면 더 많아 질 것 같은데 사람 가다 초 렛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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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 애기들은 항상 맨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. 너무 감사합니다. 그냥 두 개가 들어있어요. 그냥 두 개? 네. 그냥 두 개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얘가 다 알게 된다고요. 오케이. 네. 다가야죠? 네. 아주 건강합니다. 오케이. 좋아. 좋아. 두 개가 됐어요. 네. 준비됐어요? 준비됐어요? 준비됐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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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만나요! 즐거워! 안녕! 안녕! 사랑해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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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주는 학기가 4번 있어요. 세메스터 1,2,3,4 해서 각 세메스터마다 홀리데이가 한 2주 정도씩 돼요. 애들이 이제 방학 때마다 엄마 집으로 이제 놀러 갔죠. 이제 여행 끝나고 시드니 쪽 자리 잡고 나서는 방학 때마다 한 번씩 가요. 처음에 비행기 타고 갔었는데 그때 좀 조마조마 했었죠. 좀 불안하기도 하고 지금 두 번째 비행기 타는 거라 괜찮은 것 같아요. 마음도 오히려 편하고 처음에는 이제 활주로 가는 거, 비행기 뜨는 것까지 다 보고 그러고 나왔었는데 애기들도 재밌어하는 것 같고 또 저는 나름대로 이제 싱글 대디로서의 삶을 즐겨왔죠.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! removal 안으로 Times tul고 prés전